자 이번 시간은 301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위생기구로서 구비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입니다 그래서 대변기 소변기 세명기 욕조 이런 것이 전체 바로 위생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흡수성이 클 것 같아요 흡수성은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변기든 소변기든 세명기든 아니면 싱크대 이런 것이 흡수성은 크면 안되겠죠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층결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에서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관은 25미 이상 해주죠 그리고 4번에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형상 및 크기를 제작이 용이해야 되죠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내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해설에서 보시면 위생설비 유니터 2점 장점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알아두면 되죠 그리고 조건은 가볍고 운반 이용해야 되고 현장조립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격조림하고 유니터 내의 배관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됩니다 7회 때 이거 가지고 출제가 됐으면 배관이 복잡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방수비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도기의 거기에 적어 나오죠 장단점적인 측면이 나와요 특히 단점적인 측면에서 이런 탄력성이 없죠 그래서 충격이 약합니다 그래서 파손되면 보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팽창 개수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나 금속기구의 접속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수공법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2페이지 2번에 위생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경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비교하다 장점이죠 그리고 2번에 알칼이 산성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고 변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형태의 기구를 제작할 수 있죠 대변기는 자체가 트랙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우면 청소가 용이하죠 그리고 금속 접속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 위생기구의 제재는 흡습성이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물을 저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탱크에 물을 저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쓰는 것은 세정 벨벗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로우탱크식은 연속 사용이 안 돼요 물탱크에 물이 저장될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에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세출식 대변기는 바로 동양식 대변기였죠 그래서 이 세출식은 보통 유수면이 수심이 굉장히 얕죠 그래서 얕고 우리가 건조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악취 발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냄새 발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출식 대변기는 봉수 깊이가 50mm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봉수 깊이가 50mm에 가까우면 세정 능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봉수 깊이가 깊어질수록 보통 세정 능력이 우수한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위생기구의 설비 유니타 유니타는 단위화식인 거죠 그래서 공기 단축이나 시공 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사이폰식 대변기는 세락식에 비해서 세정 능력이 우수하죠 사이폰식 대변기는 사이폰 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으로서 봉수 깊이를 65mm 이상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비해서 세락시어 물의 낙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얘는 봉수 깊이 50mm밖에 안 돼요 50mm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3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위생기구로부터 독인은 다른 재질들에 비해서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틀렸죠 보통 독인은 일반적으로 흡수성 쪘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된 건 아니죠 그래서 흡수성 큰 장점이 아니고 적은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성 큰 것은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세정 밸브식과 세정 땡크식의 대변기 급수광광경은 최소 15mm로 동일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정 밸브식의 급수광경이 25mm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25mm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정 탱크 방식 이 세정 탱크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급수광경이 두 가지죠 그래서 최소가 10mm 이상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5mm 이상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일반 방식은 2피스 형태는 10mm 이상 되어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원피스식 원피스식은 대변기하고 물탱크가 일체화가 된 것이 원피스식입니다 그래서 원피스식의 경우는 15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탱크식 하이탱크식 보다 크다 하이탱크식 대변기가 소음은 크죠 로탱크식 소음이 적은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세정 밸버식 대변기는 최저 필요 압력이 세명기 수준의 최저 필요 압력보다 크다 해서 맞는 질문이죠 4번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정 밸버식의 경우는 세정 밸버식은 우리가 0.1MPa 이상 되어야 되죠 그 반면에 세명기의 경우는 우리가 0.05MPa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kPa로 약 100kPa 그리고 55kPa 이상의 압력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세정 탱크식 대변기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될 것은 바로 세정 밸버식이죠 여기서 세정 밸버식 대변기의 경우 이 경우 진공 방지기 설치해 주게 되죠 진공 방지기를 백퓸 또는 버큐이라 발음할 수도 있고 백퓸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304페이지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 흡수성은 없어야 되겠죠 적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위생도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3번에 유니탄은 현장 공정이 줄어들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4번에 블루다우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트액 대변기의 세정시 소음이 작닥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제 블루다우식 대변기가 소음이 크죠 그래서 이 블루다우식 대변기가 이것이 소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소음이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 호텔에 부적합합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부적합한 변기가 블루다우식 대변기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펀볼텍스식이 소음이 적어요 그래서 소음이 적기 때문에 주택용도 있죠 아파트 이런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5번에 대변기는 세정밸버식은 연속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나 학교 이런 데 공공장소에 많이 쓰는 것이 세정밸버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정밸버식 대변기는 추가적으로 정확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6번, 7번 문제를 푸시면서 세정밸버식 대변기 정확히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정밸버식 대변기 관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소음이 적어서 일반 주택에 사용한다고 해서 들었죠 소음이 커요 소음이 커서 일반 주택에 부적합하죠 그리고 2번, 급수관의 질업은 25mm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급수관이 부합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의 역류 위험이기 때문에 진공 방지기 버큰 브레이크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급수 압력은 최저 0.1MPa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7번에 보시면 위생기구의 세정밸버, 플러시 밸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해놨죠 그래서 펌프 2차측, 하류측 하류측 쪽이, 변기 쪽이 하류측이에요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하류측 쪽에 버큰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 설치해 주셔서 오수의 역류를 방지해 줘야 되죠 그리고 버큰 브레이크 역할을 이미 사용한 물을 역사이폰 작용이죠 자기 사이폰 작용에 거꾸로 흐르는 거니까요 원래 오수가 오수관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급수관으로 거꾸로 역류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이폰 작용에서 상수계통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버큰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기 사이폰 작용이 아니다 역사이폰 작용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두고 그리고 4번에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용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죠 사무소나 학교, 공공장소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 돼야 되고 수압은 우리가 했죠 0.1Mbps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먼저 1번에 배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급탕용 배관재료는 동간이나 스틴리스 강간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죠 보통 급탕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배관의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을 써야죠 그래서 동간이나 스틴리스 강간을 주로 사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수지관 상부를 연장해서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해서 대기중에 개방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배관지지철물은 수격장에 워터해마에서 진동이나 충격이 생길 수 있죠 여기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해 주시고 특히 배관지지물은 수평쪽에서 배관의 구배결기를 조정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프렌지염은 벨브나 펌프 각종 기구의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해체가 자주 발생을 사용하는 점이 바로 프렌지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지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보은제는 보은 방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견디고 열관률은 적은제로 써야 되죠 큰제로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 스트레스 강간의 접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프레식 접합이 있고 압축식 접합, 클리식 접합, 신축 가동식 접합이죠 근데 TS 접합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TS 접합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접착제 접합을 했죠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하기 때문에 접착제 접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질염화비닐 간의 우리가 접합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에 배관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일본의 스트레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 등 뭐 이런 니켈 이런 걸 넣거든요 그래서 합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요 자 그러면 기계적 강도도 우수하고 특징 스트레스 강간은 뭐 기계적 강도만 우수한 것이 아니죠 기계적 강도가 크니까 간의 두께를 얇게 알 수 있죠 간의 두께가 두께가 얇아집니다 얇게 알 수 있어요 간의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간의 두께가 얇기니까 강간보다 강간하고 비교했을 때 간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우리가 경량화 시킬 수가 있죠 경량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간보다 그리고 이제 위생적이죠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니까 위생적이에요 위생적이라는 거 그리고 미간상도 좋아요 미간상 좋죠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염화 비닐과는 선평장 개수가 금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간은 동일 강의일 때 K타입이 가장 얇다 해서 되죠 동간의 경우는 K타입이 가장 두꺼 두껍죠 그래서 K타입이 있고 L타입이 있고 M타입에서 세 가지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타입이 가장 두껍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은 추출간에 비해서 부식되기 쉽죠 그래서 내식성, 내부성은 추출간이 우수하죠 그리고 연간은 연성인품의 가공성이 우수한데 특히 연간은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간이 된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자 배관재료음이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플라시티 가는 내식성이 있으며 경량으로 시공성 우수하죠 이제 단점이 약간 어떤 충격 기계적 충격 간이 좀 약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열, 열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죠 그리고 2번에 폴리부틸린 간 보통 피비 간이라 칭하는 거에요 폴리부틸린 간 보통 피비 간이라고 칭하는 거에요 피비 간 그래서 무독성 재료 수호 상수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지거나 이런 아파트 지을 때 상수도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데 배관하는 게 이익이 많습니다 피비 간 왜냐하면 스티네스 간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비 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교와 폴리에틸린 간이 자 여러분들이 보통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게 엑셀 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교와 폴리에틸린 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교와 폴리에틸린 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바닥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교와 폴리에틸린 간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엑셀 파이프, 엑셀 파이프 하는 것이 바로 3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배수용 주출관은 건물의 5배수 간으로 사용되는데 뭐 최근에는 이거 대신에 우리가 PVC 간 형태로 많이 쓰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좀 무겁고 공사할 때 힘드니까 보통 우리가 보수 공사할 때 PVC 간, 플라스틱 간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5번에 탄소 간과는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다 그것은 틀죠 이 탄소 간간, 간간의 단점이 무엇이다 내식성이 떨어져요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녹설죠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것이 이 탄소 간간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하고 간의 두께가 KLM 타입으로 구분되는 것은 동간의 특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간간이 아닌 동간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우리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추세는 이거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상이나 이런 내식성, 내부성 이런 목적으로 스틴리스 간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앞으로 주상수도 간으로 큰 간을 쓰는 주철간을 전까지 써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틴리스 간 간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틴리스 간 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배관 설비 계통에서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허비 베인 개념은 이거 베인은 사실 날개죠 날개인데 허비 베인 개념은 공기 조화 설비나 냉동 설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허비 베인이 있죠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배관 계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스테이너는 일반적으로 배관 계통에서 펌퍼나 기규류 앞쪽에 설치해서 이런 모래나 찌꺼기, 세부설기 이런 게 기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앞에서 일종의 여가 장치를 하는 것이 스트레이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리두시어는 구경이 다른 광경을 접속할 때 쓰는 것이 리두시어죠 그리고 벨로제이엄 이거는 신축이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벨로제이엄은 보통 신축이엄 중에 이 주름 모양으로 생긴 것이 벨로제이엄으로써 이거는 저압 배관 쪽에 사용되는 신축이엄새가 됩니다 그리고 캡은 보통 모자입니까? 영어로 그래서 모자는 끝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배관의 말단 부분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캡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벨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벨브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도 시험에 안 나온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 시험에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거는 가거고 관연도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다 종합문제 나오든 간에 그래서 체크밸브가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벨브 중에 앵글밸브가 현재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체크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로써 줄여서 역지 밸브라고 해요 뭐, 가거에는 역지 변 밸브를 변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크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밸브는 주의할 것이 역류 방지용 목조로 사용하는 밸브가 되는데 주의할 것은 얘는 이런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체크밸브의 개념이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량 조절 기능은 없어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 보내는 기능이죠 유량 조절 기능적인 정면은 없어요 그러면 유량 조절 기능이 안 되면 수전의 역할이죠 물을 닦거나 공급할 수 있는 지수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수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체크밸브 그리고 체크밸브는 이런 도시기호의 개념이 자, 배관에서 일반적으로 물의 흐름을 표현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X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양방향 다 흐르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배합에 의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체크밸브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 물고 나무섬은 거꾸로 흘러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죠? 체크밸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있죠 우리가 판막 형태가 바로 이거죠 체크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글로벨브적인 측면 글로벨브는 스톱 밸브 또는 생긴 형에 따라서 구형 밸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벨브는 유체의 저항 손질이 가장 큰 밸브가 바로 글로벨브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유체의 저항 손질이 가장 적은 밸브를 슬루스 밸브 게이터 밸브 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혼돈하지 말고 글로벨브는 조금 작아요 밸브가 그 반면에 슬루스 밸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가인 밸브들이 거의 슬루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펌프에서 보통 지하에 가보시면 양수 펌프가 있어요 소방 펌프가 있을 때 펌프에서 나가는 토출 쪽에서 밸브가 큰 밸브 설치된 것이 슬루스 밸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루스 밸브가 요새 체크 밸브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최근에 밸브들은 그래서 많이 뛰어나서 별도로 체크 밸브가 없어도 되는 슬루스 밸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밸브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슬루스 밸브 하나가 역류 방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밸브는 그런데 뭐 과거상 과거에 설치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토출구에서 압력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력계가 있고 나가는 쪽에 바로 체크 밸브가 먼저 있고 슬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면 체크 밸브인데 그래서 과거에 그 회사 이름이 미국 회사 이름이 스몰앤스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제작된 밸브인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아파트들은 자 그래서 이제 2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는 쉽게 나비 모양 형태의 밸브 원판 은통 형태가 원판 형태의 디스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자 버터플라이 밸브가 되는데 자 버터플라이 밸브는 완전한 유로를 폐지하기는 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터플라이 밸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볼 밸브적인 측면은 이런 볼 밸브 볼 밸브적인 측면은 우리가 볼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에요 뚫어 놔서 쉽게 저거와 같이 콕과 같이 90도 해전시켜서 하는 것이 볼 밸브 작동 원리는 콕이나 볼 밸브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볼 밸브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목욕탕에 보시면 목욕탕에서 온탕 냉탕에 물 나올 때 이렇게 돌렸던 거 있죠 그 밸브가 바로 볼 밸브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게이트 밸브가 바로 슬루스 밸브죠 디스크가 배관 행당면의 평행으로 이동하면서 상하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개폐가 이루어지는 밸브를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라 하고 유체의 마찰 지향 손질이 가장 적은 밸브라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앵글 밸브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앵글 밸브는 글로우 밸브 스톱 밸브의 한 종류로서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줄 때 쓰는 것이 바로 앵글 밸브가 됩니다 앵글 밸브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소화점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에 해당이 됩니다 앵글 밸브 점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원치형 유량 조절 장치로서 0도에서 90도 사이 이미의 각도를 해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콕이나 볼 밸브는 콕 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 이제 보시면 다음 개기류 중 서모스테 자동 온도 조절기 적인 측면을 다루고 그래서 서모스테 약자 T를 써 놓은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템프러치 약자 T를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스테인의 약자 S 써놨죠 그리고 4번이 바로 압력계에요 그래서 압력계는 토출측에 펌프에서 토출측에 압력을 측정한 계기를 압력계 이렇게 했죠 그러면 흡입측에는 연성계나 진공계가 사용되는데 모양은 같죠 그래서 하살표가 이렇게 원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 자 16번 다음 밸브 중에서 유량조진의 지수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밸브는 바로 1번의 체크밸브죠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기하고 배합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바로 체크밸브였습니다 그래서 체크밸브는 유장조절 기능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올해 시험 쪽에서 도시기호가 위생기구 쪽에서 한번 언급될 강세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렌지엄의 도시기호를 정리를 해 두십시오 프렌지엄의 도시기호는 양쪽 크기가 동일한 크기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프렌지엄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 두실 것이 저겁니다 배수관 배수관 배수관은 실선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수 관련된 개통도나 이런 것을 평면도를 그릴 때 배선이 많아서 혼잡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영어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관 통기관 통기관의 경우는 자 이걸 은선이라고 하는데 점선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니면 벤트의 약자 V를 쓰는게 통기관은 그래서 제발 A를 쓰는게 아니에요 그 A는 에어회가 A를 쓰면 안됩니다 A는 압축공기관에 해당이 돼요 다른 공조미 냉동설비 쪽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된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배관이 나오면 아마 이쪽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보시면 배관 쪽에서 지금까지 기출된 것은 급수관 쪽 냈었어요 그리고 소화 쪽에서 소화수관을 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타이틀 1번에서 나오는 도시기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1번 프랜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수관 배수관이 통기관 쪽에서 1번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311페이지 난방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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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검정